자 구갓들리 하나 뽑아야지 그래도 어 이벤트 끝나기 전에 그치 깔끔하게 구갓들 한번 뽑고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떨리냐 잠깐만 일반 것들도 한번 뽑아 볼까 이거부터 일단 이거부터 일단 몸 좀 풀고 몸 좀 풀고 갓 뚜 오호 꾸우우우 어! 걸렸어! 아... 내가 하필이 왜 태 deter nhà 그래 바로 태だけ 어디냐 한번 더 가갓 어 또 걸렸어 또 타드야 연타드 자 갔나 갓 어 또 걸렸어 사면 타드 사면 타드 야 말이 되냐 이게 사면속 타드가 말이 돼 야 너네 이거 다 봤지 이거 지금 생방송이야 조작 아니다 갓 뚱 아 이번엔 꽝이야 야 사면 타드 이건 좀 심하지 않았냐 사면 타드 아 참 심했다 심했어 10개짜리 한번 갑시다 가갓 가갓 뚱 역시 라스트 와 타드 사면 타드 진기록이다 진기록 갓 뚱 아 뚜리링 안 뜨네 이제 야 이거 타드 사면 다 심했다 이거 하하 진짜 아 자 이제 떨리는 순간 얘들아 리미티드 갓 갓듰리 한번 뽑아볼게 이거 3개 나눠서 뽑을까 3개 나누자 너무 쉽잖아 한번에 가면 갓 뚱 뚱 뚱 어우 전설 가갓 뚱 뭐야 이거 어 한 칸 마지막이다 갓 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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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드 3연타 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드 3연타는 따로 편집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월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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